오늘 짱 랭킹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짱 증권배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했을까요? 그리고 순위 어떻게 나열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와 이 시간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슈 풍성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순위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에 대한 기대감 솔솔 나오는 시점인데요. 실적 시즌,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소비주 5위 확인해 보셨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 볼게요. 오펙플러스에서 대규모 감산 논의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6가 간밤에 움직였죠. 정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심 다시 집중해야 할까요? 4위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한 계단 올라갈게요.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 강합니다. 테슬라 AI 데이, 그리고 인텔 자회사 IPO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3위입니다. 2위입니다. 포시마크 인수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 종목은 주가가 2년 반 전으로 회귀했습니다. 오늘, 와 불안하죠? 네이버 2위입니다. 자, 그리고 기분 좋은 1위 이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감산 이슈 쏟아지고 있고요. M&A, 그리고 1.4나노소 승부수를 띄운 삼성전자 이슈의 반응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강한 반도체 섹터 투톱까지 리스트 확인해 보셨습니다. 오늘은 일단 오르는 쪽이 많아서 이 오르는 쪽에 연속성이 나오는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저희 오늘 좀 작은 종목 중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여기부터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야 되겠죠. 딱 3위에 올려놔 주셨어요. 일단은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쪽도 있고, 그리고 생각지 않게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한 종목이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않은 종목이기도 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일단 봐야 될지 전반적인 해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테슬라 대기에서 테슬라가 보여준 로봇 기술은요. 사실 저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와 희망보다는 이거 잘하면 투자자들에게는 좀 불안 심리를 일으킬 수도 있을 만큼 실망을 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너무 현실감이 있어서? 뭐 현실감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애플과 테슬라에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기술, 혁신, 뭔가의 새로운 신선함,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했는데 테슬라 로봇 데이에서 이야기하는 테슬라의 로봇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범준의 로봇이었다라는 게 저는 사실 투자하는 입장,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뭔가에 새로움이 없는데? 라는 것을 조금 이 시장 투자자들에게 가겐을 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뉴스는요. 테슬라 AI 데이라고 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여야 됐었으나. 아,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런데 로봇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고 뭐가 움직였느냐? 아, 로봇보다는 자율주행 쪽이 지금 성장 동력이 더 많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투자 심리가 좀 반영이 되면서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아, 오늘 로봇 쪽 엄청 강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움직이는 종목들은 지금 보면 다 자율주행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다. 아, 그러면 자율주행이 먼저 움직이고 후발주자로 로봇이 움직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고 보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반대가 됐으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로봇주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움직였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인가 새로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으면 로봇주들은 지금 또다시 움직이기가 이제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로봇주를 대신해서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을 계속 삼아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전기차 그 다음 타켓인 자율주행 쪽에서 지금 투자자들은 찾고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테마는 규모는 작지만 성장 동력의 지속성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매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많이 넘어왔죠. 전기차는 이제는 가능성 기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상용화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만 있으면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라든지 관련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성장 동력 모멘텀, 성장성, 향후의 미래 먹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주는 오늘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이 만약에 로봇주가 올해 상반기에 안 움직였다? 그러면 로봇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로봇주도 아시다시피 올 상반기에 정말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이 많이 움직인 섹터, 많이 움직인 종목들 보고 좋은 뉴스가 나왔으니까 너네 또 여기서 50%, 100%, 200% 올라가야 돼? 이것은 욕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에 자율주행 쪽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당장 자율주행보다는 전기차지, 혹은 로봇이지. 그런데 지금은 움직일 순환매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는 자율주행 쪽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로 딱 묶인 쪽에서의 추가적인 탄력을 기대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혹시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5G도 있고 카메라 모듈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파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쪽을 보시는 걸지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예리하다 못해 너무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살짝 된 느낌으로. 일단 저는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투자 성향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은 단기 트레이딩 성향이 맞다? 그러면 가원칩스와 같은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라닉스라든지 모트렉스 같은지 혹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을 당일 기준으로 분봉상 조정에 트레이딩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방송을 조금만 더 봐주셨으면 해요. 제가 오늘 공략주로 관련주를 가지고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살짝 질문드리고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인텔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잖아요. 이거를 단기적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안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실까요?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 그런데 대신에 이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기에 지금 너무 불나방 같은 매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추경 매수하진 말자. 쫓아가진 말자.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두면서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 것에는 언제든지 찬성이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액의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예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이사님께서 이 키워드를 상단에 놓아주셨더라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이버입니다. 오전 대비 더 떨어지면서 바닥을 모르겠습니다. 질문 여기서 시작할게요. 이사님, 돈을 안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네이버? 그렇죠. 돈을 버는 기업이 인수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 반응 차가운 겁니까? 상황이 상황인치라. 돈을 쓸 때가 있고 돈을 아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실은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거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미래의 장밋빛, 이 퓨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이긴 하나, 지금 상황은요. 일단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단도리를 잘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도 카카오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실적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카카오는 뭐가 좋았고, 네이버는 카카오 대비해서 어떤 점이 좋았고. 하지만 시장 투자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급의 좋은 호재 뉴스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악재로 지금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판 당근마켓 관련한 플랫폼을 인수를 하는 게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갑 상황도 좋지 않은데 그걸 인수를 한다고? 그럼 또 그 금액은 또 어디서 충당할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재무제표에는 불확실성이 또 있을 수 있겠네?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요. 분기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분기 실적 기준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모두 이런 꼬리표가 붙어요. 어떤 꼬리표? 경기 침체가 정말로 오고 있구나. 그런 꼬리표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실적에 민감한 상황에서 큰 돈을 쓴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할 때라기보다는 조금은 잘 관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아무래도 투심이 저점을 이용한 매수세보다는 일단은 매도를 하고 한번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카카오와 같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럼에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시작해서는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근데 이 질문은 너무나도 조심스럽습니다만 CEO 리스크라는 말도 오늘장부터는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속이 새까맣게 타실 것 같아서 냉철한 조언을 딱 해주신다면요? 일단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이제는 당분간은 조금 거리 두기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의 점수를 더 많이 줬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돈을 버는 기업들을 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방사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아직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번다면 네이버의 주가는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장점이었는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외국계 리포트가 목표가를 한 단계도 아닌 두 단계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이 지금처럼 외국인의 수급이 가뜩이나 없는 시장 상황 속에서 더 지금 주가를 옥죄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아가실 분들은 사실은 지금 가격부터 저는 분할 매수해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네이버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특히 가지고 있으신 분들 네이버와 아마 HTS, MTS 켜보시면 마이너스 10%, 20%인 사람보다 마이너스 30%, 40%인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생각을 합니다. 추매해도 될까? 지금 하면 그래도 평당가 많이 내려갈 텐데 그런데 저는 지금 추매도 조금은 위험하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성을 좀 보일 때까지는 거리를 좀 둬야 된다.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아프고 너무 차갑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언이 지금 필요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사님으로부터는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라는 조언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1위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기대감을 저희 가져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역시 국민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반짝반짝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낙폭 과대 영역에서의 반짝반짝 단기간의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열되고 있는 특정 호재에 대한 반응일까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인? 단기적인 일단 저점 메리트를 통한 매수세의 유입.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좋아야 되지만 앞으로 더 좋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주가,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4 나노에 대해서 TSMC보다 더 빠르게 진행한다라는 이야기 혹은 소프트뱅크 쪽에 ARM과 M&A를 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지만 결국 모든 제조업은요. 고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좋은 M&A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경기 침체, 이 키워드가 가장 큰 악재다. 맞아요. 당연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큼 회복되지 않는다면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금까지 가장,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건 뭐였죠? 코로나19 국면에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내왔다. 이것이 이제 자랑스러웠었는데 이제는 이게 역으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그 다음에 부담감 혹은 그에 따른 실적 조조에 따른 투심 불안전,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트레이딩하자라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들이 버텨만 준다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현재 상황에서 횡복, 즉 버텨만 준다면 오늘처럼 자율주행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테마주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봐야 합니다. 매매를 하려면 이 기업들이 잘 버텨져야 하는 거 봐야 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을 매매하자라기보다는 이 기업들이 버텨지면 우리나라 시장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니 그것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랐다 그래서 그래, 지금이야. 삼성전자 사고, 그래, 지금이야. SK하이닉스 사고. 이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과의 거리 두기는 필요하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원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원픽이 나왔을지 그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3번 테슬라 AI 데이. 여기에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봤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건 뭐냐면 이거 종목 갈 것 같은데 보고 있던 종목이 매수하지 않았는데 올라갈 때. 맞아요,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날아갈 때. 그때 참 추격해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시장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덥자니 너무 아쉽고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뭐가 더 올라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카메라 모듈 쪽이 아직 시세가 덜 받았더라고요. 카메라 모듈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14의 흥행 부진에 대한 여파를 좀 받고 있긴 하나.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MCNX라고 하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모바일 부분, 모바일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실적은 부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MCNX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다수가 앞으로는 모바일 쪽에서 성장성을 찾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찾느냐? 전장 쪽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량에 만약에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한두 대 들어간다?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 10대, 12대, 13대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한 직접적인 부품주들이 먼저 움직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메라 모듈도 꼭 빼놓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저는 테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가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저는 MCNX 제가 오늘 MCNX를 가지고 나왔지만 파트론이라든지 캠시스 이러한 종목분들 저는 천천히 모아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보다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결과치를 지금은 낼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언제 사서 언제 팔고 손절가는 얼마냐 이거일 것 같은데 요즘 해침이죠. 일단 저는 현재 가격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한번 매수를 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를 3만 5천 원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가가 더 중요합니다. 손절가 굉장히 짧게 잡아드리는데 2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우선은 손절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자는 전략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부분에서 살아나는 그 탄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전장 부분의 모멘텀을 핵심 키로 보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원픽 종목 MCNX까지 들어봤습니다. 손절 꼭 지키자라는 조언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